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23페이지. 지도감독인데요.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독기관인데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세 번째 줄에 등록관청입니다.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독관청이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투기 등 거래동량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이의법 위반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감독 내용을 보니까 감독기관은 근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번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원이나 소속 공개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상 명령인데 감독상 명령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 되는데 보조원이나 소속 공개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215페이지 출입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공무원 신문증하고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5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217페이지 216페이지는 조사 검사 증명서고요. 217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행정처분을 먼저 맨 밑에 자격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치소 이제 이게 단순히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격치소 우리 프린터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18번에 있죠. 18번에 있고요. 자 217페이지 맨 밑에 자격치소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218페이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치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절차가 자격치소의 경우 청문이고요. 자격증제의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말합니다. 청문이나 의견진술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부여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결국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치소 자격증지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격치소 사유 4개가 있습니다. 자격치소 사유 자격치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부양지역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증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218페이지 양가로 3번 자격지소 후 조치인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지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5일이라는 숫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5일 이내 보고하고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냐 하면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통보를 합니다. 통지한다 통보한다 같은 의미죠. 2번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지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역시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반납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을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자격지소의 효과입니다. 자격지소되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3년 동안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3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2번하고 5번에 있죠. 46번에 2번, 5번에 있습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고 5번은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공인이라는 말이 공인중개사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220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취소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취소하고 똑같습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 7가지가 있는데 221페이지 그 표에 보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중검인확인서 개별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고요. 3개월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원래 6개월 이하입니다. 법률에는. 법률은 6개월 이하인데 국토교통부령의 개별기준을 구체적기준을 6개월짜리 3개, 3개월짜리 4개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기본서 221페이지 표에 보면 그 표하고 이 순서를 조금 바꿔놨는데요. 자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하면 개별기준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이 개별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시도이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입니다. 자격정지되면 그 자격정지기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달내가서 취직을 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223페이지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는 절대적취소, 임의적취소 두 가지가 있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됩니다. 취소,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치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리 영의증하는 바에 따라서 즉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하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치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 취소사유 기속적취소, 필요적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게 있는데 우리 프린터는 16번에 있죠? 16번에 보면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반드시 취소, 프린터 16번에 보면 기속취소인데 해부결이 소양없이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취소해야 되는걸 기속취소, 필요적취소, 절대적취소, 치소하여야 한다.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재량취소, 임의적취소인데요. 임의적취소 11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책에 있는거하고 달리 프린터 17번에 보면은 제가 암기방법을 교과서는 법조문 있는대로 해놨습니다. 이 교과서를 가지고 다른 분들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근데 프린터 17번에 보면 임의적취소 이중겸임 이중겸임 보증금 최근 휴등 이중 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취소인데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안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재건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재건 2년 이내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효업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증 반납입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3개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입니다 동그라미 2번 법제 38조 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법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혁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하고요 사망을 하면 반납규정이 없습니다 사망은 반납규정이 없는데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합니다 225페이지 등록취소처분이 있으면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며 등록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다음은 업무정지인데요 자 업무정지의 효과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양가로 2번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개업도 안 되고 지직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의 재책기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제책기간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 226페이지 맨 밑에 일반 기준을 보면 가번에 보니까 제2호 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을 합니다 두 번째 위반한 것은 적발된 날을 기준을 한다 그 다음에 나번에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을 하고요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2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다 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러면 228, 229페이지까지 15개의 개별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프린터는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20번에 있습니다 20번에 보면 결정공일임, 확인계약, 거인전, 음명기 이렇게 기억을 했죠 결정공일임, 확인계약, 거인전, 음명기 결정공일임 개별기준이 6개월이고요 나머지는 3개월, 기타 등등은 1개월입니다 결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진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되겠고요 부칙개공은 업무제기 특별시광역시 도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하나여 중개인기를 할 수 있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기타 등등입니다 그 밖의 2법 또는 2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입니다 이 개별기준의 2분의 1범 이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면 4.5개월 줄이면 1.5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재량권의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밑에 6번 지정치소사유입니다 지정치소사유 지정치소사유는 부운정일회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터는 8번에 있나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8번에 있죠 지정치소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요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요건 1년 이하의 지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231페이지 청문인데 청문은 양가로 2번에 보면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취소 3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치소도 청문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치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만 부여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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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